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건방지 입니다 저의 블룸을 뺏어 먹으려고 하다니 위쪽으로 갔네 아 위쪽으로 뛰었으면 되잖아 얘 못 봤다 그러게 내 정글 먹지 말라고 죽어라 나는 CS를 죽이지 살려줍쇼 나도 여기로 이동하면 돼 아니 뭐하는데 이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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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거는 거 뭐야 뭐야 왜 저렇게 하십니까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으아아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월요일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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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와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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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ㄷㄷ 노트북을 따는데 우리 팀이 밝아졌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지막 제작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